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코로나19 충북 확진 환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 또 100명 이상이 늘어난 건데요. 제천 가족 모임과 청주 당구장 등 기존 연쇄 감염은 잦아드는 반면, 새로운 감염 고리가 곳곳에서 등장하면서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재형 기자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열흘 넘게 일상생활을 한 충북 488번 확진 환자의 거주지, 음성입니다. 벌써 가족 가운데 초등학생 손자녀 2명과 80대 노모가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접촉자 300여 명도 검사해봤더니 이웃은 물론 면사무소 공무원까지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소 면사무소 등 확진 환자가 다녀간 시설들이 일시 폐쇄됐고, 감염자가 나온 초등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방역 당국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되어야만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달 초까지 90일간 확진 환자가 없었던 영동에서도 엿새 만에 연쇄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환자를 접촉한 식당 부부가 함께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남편을 만났던 60대도 뒤이어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아직 추가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주 역시 새로운 집단 감염 고리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걸렸는지 밝혀지지 않은 50대 확진 환자의 유치원생 자녀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직장 동료들도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다행히 초등학생 포함 일가족 5명이 확진돼 지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시립 교양학단 단원 관련 추가 감염 사례는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양학단과 사무단원 관련 부서 직원에 이르기까지 전원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157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제천에서도 어제 확진된 50대의 가족과 접촉자가 연이어 감염돼 연쇄 전파고리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폭발적인 지역 확산을 일으킨 가족 모임발 전파와 요양원 직원발 감염은 각각 격리자 한 명씩에 그쳤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확산의 고리는 대부분 끊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가족 지인 간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도 두 자릿수 확산세를 이어간 충북. 분수령이 될 주말을 앞두고 오늘 밤 자정부터 조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면적 관계없이 모든 카페가 포장과 배달만, 식당도 밤 9시를 넘으면 테이블 손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음성매추리농장 일대의 살처분이 완료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발생 농장 매출이 72만 6천수와 반경 3km 이내 농장 4곳에 닭과 오리 27만 3천수 등 5개 농장에서 기르던 가금류 99만 9천여 수를 모두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생 농장 10km 안에 있는 오리농장 10곳과 도내 매출이 농장 11곳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확대했습니다. 제천시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준 3단계에 동참한 4천4백여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천시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인터넷과 전화로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11일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으로 휴업한 업소 1,300여 곳에는 80만 원씩을 지급하고 그 외에 음식점과 카페 3천여 곳은 50만 원씩 총 26억 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좋은 기술을 담은 제품도 팔 곳이 없다면 소용이 없겠죠. 기업들이 혁신 제품을 만들면 정부가 판로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조달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 조달까지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교성 기자입니다. 올해 조달청 혁신조달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이송용 음압 캐리어입니다. 외국산에 비해 가볍고 가격도 절반 수준인데 환자가 탄 상태 그대로 구급차에 싣고 CT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2차 감염을 막는 핵심 장비로 코로나 여파로 소방서와 병원, 해양경찰을 비롯해 해외에서도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면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함께 수출길까지 활짝 열린 겁니다. 혁신 제품에 지정되면서 조달청의 도움으로 코이카와 같이 에디오피아의 5개국에 1차 물량 한 130여 대가 나갔고요. 2차 물량을 또 올해 안에 추가 발출을 받았습니다. 조달청은 지난 10월 조달 사업법을 전면 개정해 혁신 제품 공공구매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 지정 제품 345개의 300억 원대 예산을 투입해 혁신 제품 시범 구매를 대폭 확대했는데 이 중 조달청 지정 혁신 시제품은 2년간 480억 원의 구매 성과로도 이어졌습니다. 혁신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판로 확보에 발을 구르던 우리 미생의 중소벤처 기업을 완생의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 조달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조달청은 앞으로 혁신 시제품 구매 범위를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제한형으로 확대하고 구매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려 공공은 물론 민간 시장 참여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라임펀드 사건과 관련해 알선 수제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라임펀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위원장에 대해 도망과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이고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과는 모르는 사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청주와 충주의 평준화 일반고 신입생 경쟁률이 1.1대 1을 기록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일반고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4,624명을 모집한 청주 평준화 일반고는 4,963명이 지원해 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처음 평준화가 시행된 충주 지역의 일반고 역시 모집 정원 1,056명에 1,099명이 지원해 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는 학산고만 미달됐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충북에 눈다운 첫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모레 새벽부터 도내 북서부 지역으로 눈이나 비가 시작돼 오전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2에서 7cm로 비교적 많은 양이 쌓이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청주에서 60년 넘게 활동 중인 소설가 강준희 씨의 대화소설, 촌놈이 제57회 한국문학상 수상작에 선정됐습니다. 촌놈은 지난 1976년부터 3년여에 걸쳐 충청일보에 연재된 장편소설로 44년 만에 책으로 출간된 작품이며 시골 출신의 주인공이 국회 출입 기자가 된 이후 겪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